부사식 된장찌개는 뭡니까? 그 소고기를 넣어요. 쫌 매콤하게. 그래서 밥을 비벼 먹는 거예요. 된장찌개인데 매콤하게? 그거에다 밥을 주를 주를 엄청나요. 그리고 이 집 만드는 게 우레옥이 있죠. 저희 아버지 쪽 집안이 월난민 집안인데 평북에서 내려온.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영락교회 같은 데가 북한계 교회잖아요. 그렇죠. 일요일에 갈 데가 없습니다. 친척이 다 북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을지로 갔다가 냉면 먹는 게 피난민들, 월난민들의 삶입니다. 외국인들이 재밌어하는 서울은 궁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올드타운들인 거죠. 그 가치를 사람들이 좀 더 알아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대표하는 숫자가 있다면 여러분께는 어떤 숫자가 있으실까요? 숫자로 풀어보는 신개념 토크쇼 라이프 인 넘버스 미식과 미술, 음악과 스포츠의 놀라운 정보와 그보다 더 진한 라이프 스토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프 인 넘버스 퇴근길에 다시 듣고 싶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퇴근길에 생각나는 서울의 노포 여러분들도 한두 군데 꼭 알고 계시죠? 삶의 애완이 담긴 맛있고 재밌는 얘기들을 오늘 부담없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라이프 인 넘버스 오늘의 게스트는 도시와 사람, 역사를 사랑하는 도시 문헌학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죠. 김시덕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많이 뵙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얘기인데 김시덕 박사님은 원래 서울 토박이시죠? 토박이 개념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태어나서부터 서울과 경기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셨나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국의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이 서울 강북을 핵심으로 보잖아요. 강북에서 바라봤을 때 강남은 아파트만 있는 동네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아파트 자체가 나한테는 고향인데 여기도 여기에 로망이라는 게 있는 거다. 그게 하나. 하나는 고3 때인데 공부하기 싫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끝나고 심만포 쪽에 학교 끝나자마자 버스 타고 종로서적 교보문고 양품문고로 투어를 했었어요. 몇 달. 아버지가 걱정할 정도였는데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때 갔더니 여기가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고요. 새 서점을 돌고 붕어빵집들이 있고 피막골이 있고 한 풍경이 너무 낯설어서 이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강남이라는 지역, 강북이라는 지역이 참 다르구나. 왜 다른가? 이거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50년 넘게 서울에 살았습니다마는 강북에서만 살아봤거든요.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이 가장 남쪽 아니십니까? 여의도 활동하시는 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제 위주로 좀 가보는 그렇습니다. 강북 위주로 좀 가보는데 지금 저희가 우리 촬영하는 데가 여의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저 종로까지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의도는 사실 언제부터 이렇게 아파트 수비되고 국회의사회당이 들어오고 밤섬이 있었는데 밤섬이 원래 굉장히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이런 모습이 된 겁니까? 저는 3위라 숫자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서울을 볼 때 4대문부터 마포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축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영등포 축이 있고 구로호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강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한강은 이렇게 넓은 강이 아니었잖아요. 겨울 되면 이렇게 모래사장 깔려 있고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그러다가 한강 개발한다고 여의도 개발한다고 60년대에 만들어야 되는데 모래가 부족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서울 강북 시민들의 놀이터였던 밤섬을 폭발을 했죠. 그리고는 그 골조를 가지고 여의도를 만들었다. 여의도에 기억나는 노포가 있으세요? 여의도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하나는 주말엔 사람이 없고 주중에만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맛집들이 70년대 여의도 개발할 때 같이 세웠던 상가들 상가 지하나 2층 이런 허름한 데 들어있잖아요. 그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이게 완전히 강남식도 아니고 완전 강북식의 노포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가 건물의 맛집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가 2층에 있는 것 중에 장미의 집이라고 냉삼겹살 집이 유명한 데가 있어요. 냉동삼겹살. 그런데 이제 생삼겹을 요즘에 많이 먹는데 예전에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다 냉동삼겹살이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맛이 조금 독특하게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소주 마실 때 냉삼겹살집을 꽤 많이 찾더라고요. 분명히 다시 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진짜 근으로 달아서 학교 앞에 냉동삼겹살 많이 먹었는데 혹시 그 시절 카바이트 막걸리 시절 아닙니까? 카바이트 다 100% 카바이트죠. 소주 먹으면 약간 좀 불을 좋아하라고 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소주랑 타소도 먹고. 마포대교를 건너가 볼까요? 건너가죠. 건너가면 마포 종점 비석이 있는 동네 마포역이 나오고 가면 공덕이죠. 공덕이 사실은 마포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마포다운 느낌. 거기는 제가 어렸을 때랄까 20대 때 옛날 경의선 숲길이 돼 있는 옛날에 용산선 땡땡의 철길이 있어서 고아도로 건너다니고 그랬는데 건너가면 그 한적한 동네에 고깃집들이 있고 가끔 열차가 땡땡땡 지나가면 보면서 고기 먹고 사실 그 열차 주변 지역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숲길 주변이 가장 비싼 아파트가 돼 있죠.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까지 20년 사이에 바뀌는가라는 거 봤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효자 좀 가서 얘기해서 서대문으로 넘어갑니다만 홍대 입구까지 철길이 있었죠. 당연히 발전소로 석탄 나르는. 그런데 거기 보면 염리동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염리동에 보면 아주 오래된 노포가 하나 있죠. 을밀대라고. 을밀대. 요즘 평냉 매니아들은 성지순례하는 데잖아요. 한 계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동네를 저는 이제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가는데 을밀대 뒤에 별관이라고 되어 있는 들어가 보셨죠. 조그마한 쪽방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흔적을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이게 염리동 그러니까 마포나루의 일꾼들 그렇죠. 일꾼들이 아마 퇴근하면서 퇴근이란 말은 좀 그렇고 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아휴 힘들어 탁배기 한 잔이요. 그렇죠. 그러고 들어가서 주모와 함께 술 한 잔씩 하면서 그렇습니다. 젓가락도 막 두들기고 그러던 집이 아니었을까. 그 동네가 원래는 목재상이 많았죠. 제재소들이 50년대까지. 그게 이제 광흥창 쪽에 좀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새우적 장수들이 들어오면서 새우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일 끝나고 이른바 한국 사람들 그런 거친 일 한 다음에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더라는 게 있어서. 그러면서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원래는 갈비하면 소갈비였는데 50년대에 그 동네에서 몇몇 선구자 돼지갈비집을 탄생시킨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 동네에 공덕 사거리 그쪽에 최대포집도 있고. 그렇죠. 최대포집 고바오집 조박집 각각 원조들이라고 주장해요. 이분도 증언으로는 아마 제재소 쪽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일설에는 새우젓 장수들이 들어오니까 돼지는 새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역시 험한 일하고 끝나고. 제재소라는 게 사실 가루 엄청나게 먹어야 되니까. 인천도 딱 동인천 쪽에 합판. 합판하고 나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도 그렇고 부산은 돼지고기 대신에 낙지를 먹었죠. 조박낙지가 그렇게 탄생하는 건데. 그게 조박낙지. 거기에 조던방지기라는 공장에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조박낙지가 탄생하는 거죠. 물 한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재소 얘기를 하니까 뭐. 거친 노동자로부터 셀러리맨으로 소비자층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살아남은 맛집들. 그런 부분에서 공덕은 참 독특한 지역이라 생각해요. 그러네요. 직장인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공덕이 이렇게까지 뜰 줄은 몰랐죠 솔직히. 그리고 경계산 숲길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그런데 공덕동 로타리를 기준으로 보면 쭉 직진을 하면 아연동으로 넘어가서 서대문 쪽으로 관계가 있고. 그 중간길로 가면 말리제를 넘어서 서울역 쪽으로 넘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길도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시죠. 요즘 말리동이 워낙 뜨고 거기 카페들도 생기고 그렇더군요. 그런데 말리동부터 해서 청파동까지 이어지는 그 문화가 있는 거죠. 서울역 서부지역. 이 쪽이 참 한동안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답이 없는 동네였죠. 갑갑한 느낌으로. 그러다가 역시 서울로 7017이 잘 아시겠지만 차단이 있는 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보행로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됐죠. 저는 그 변화를 관찰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 그 지역의 오래된 건물들이 맛집으로 바뀌더라고요. 충정로 쪽으로 가다 보면 종근당이라고 큰 빌딩이 있고 그 충정로를 지나면 이제 고가 밑으로 남대문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남대문 시장이 나오죠. 그렇죠. 남대문 시장 하면 기억이 나는 맛집들이 마치 골목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갈치조림. 확실히 구도심 쪽은 전문가십니다. 저는 사실 남대문 아마 떠오르는 거는 미군 전투식량 아버지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사오셔가지고 꼭 남대문 외국 시장에서 때오잖아요. bx 물품. 남대문은 6.25 이후에 완전히 피난민 도대기 시장으로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며칠 전이 우리나라에 라면이 나온 지가 딱 60주년 되는 날이었대요. 아마 삼양라면. 삼양라면. 전중현 회장께서. 그런데 삼양라면 쪽의 설명을 들어봤는데 전 회장께서 남대문 통을 지나가다가 꿀꿀이 죽이라고. 있죠. 옛날에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잔반을 끓여서 이렇게 팔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하고 나서 일본에 가서 라면 만드는 회사를 갖고 거기서. 인스타트 라면. 네. 기계를 들여와서 만들어낸 게 삼양라면이고 그게 60주년이 됐다고. 그리고 꿀꿀 죽여서 탄생한 게 역시 부대찌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먹다 보면 예전에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스팸 이빨 자국 있는 것도 들어있고 그랬다고. 처음에는 미군들이 와서 음식을 그냥 줬대요. 먹던 거를. 그래서 그냥 했는데 한국인의 인간이 생각이 그냥 이거를 고기 덩어리로 먹는 게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국물을 빼내자고 해서 만든 게 부대찌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많이 나눠 먹죠. 그리고 거기다 라면도 넣고. 끓여야 많이 나눠 먹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 미군은 그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부대찌개 하면 사실은 서울보다는 의정부 동두천 송탄. 하지만 이태원을 뺄 수 없죠. 아 그런가요? 이태원 부대찌개가 있습니다. 개파가. 남영동. 남영동. 남영동이 이태원 부대찌개의 원조 같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태원의 바다식당이라고 존슨탕이라고. 존슨탕이죠. 유명하죠. 그런데 거기에 남영동 쪽에 털보 부대찌개라고. 털보. 털보 부대찌개가 그 동네의 원조잖아요. 맞아요. 그 동네에 가면 30년 전통, 40년, 50년 몇 개가 붙어있어요. 거기가 미군기지 빠지면서 일본식 블럭에다가 영업하시는 데인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용산고등학교. 그렇죠. 참 그 동네 맛집이에요. 아마 미군기지에 빠져도 그런 식으로 살아남지 않나. 저는 이게 서울 4대문 구도심의 힘이라고 봅니다. 아까 공덕도 그렇지만 소비층이 바뀌어요. 노동자에서 셀러리맨으로. 미군 상대에서 한국인으로. 그 와중에도 살아남아요. 꿋꿋이. 이거는 영등포나 강남에서는 못 보는 끈질김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동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남대문시장. 그렇죠. 명동은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 동네였습니까? 청계천 남쪽은 일본인 블럭. 북쪽은 조선인 블럭이었죠. 명동 주변은 지금 시세계 백화점 본점이 그게 일제시대도 있었던 미스코시 백화점. 그렇습니다. 서울 지점? 그렇습니다. 경성 지점. 경성 지점. 미스코시 미나카이 그리고 종로에는 화신백화점이 있는. 화신백화점. 화신백화점은 박근식 사장이 이런저런 문제를 겪으면서 마지막에 철거가 됐죠. 종로 4거리 쪽에. 그 철거가 세운 게 삼성인 거고. 서울타워. 그렇죠. 그러니까 서대문부터 해서 종로 6가, 동대문 그 정도까지는 맛집의 퍼레이드 같은 거죠. 그리고 왼쪽으로 길을 건너면 광교 쪽을 건너면 무교동이 나오죠. 무교동이죠.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전 추억의 골목이죠. 저는 사실은 매운 걸 못 먹는 맵질이라 무교동 낙지 골목은 몇 번 끌려갔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괴롭더라고요. 우정낙지라고. 우정낙지. 너무 괴로웠어요. 남들은 낙지 먹고 저는 콩나물 국물만 먹었던 기억이 있는. 아니, 그런데 저도 직장생활 그 주변에서 해서 매운 낙지 볶음이죠. 그거를 무한 소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국물도 떠먹으면서. 그렇죠. 그 낙지 꼬랑지라고 하나. 그렇죠. 이 만큼은 있는. 그런 걸 한 첩에다가 소주 한 잔. 그 주인장이 참 제일 안 좋아하는 손님 유형이죠. 안주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무교동은 사실 음식점보다는 직장인들의 술집 태성골뱅이라고. 그렇죠. 태성골뱅이 신사라고. 꽤 큰 골뱅이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화가 지금은 을지로 이가 쪽에 옮겨와 있죠. 맞아요. 유동골뱅이라든지 팔고 있는 가게들. 거기는 가끔 가는데 여전히 성업 중이고 더 번성하고 있더라고요. 한동안 을지로 입구부터 재개발 많이 해서 좀 어수선했잖아요. 그래서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시겠지만 을지로가 십지로가 되고. 그리고 오피스 가로 재건축이 끝나면서. 오히려 새로운 층들이 생기면서. 사람이 미워 터져서 못 가는. 무교동 그 주변이 다동도 있고요. 그렇죠. 그쪽은 아직도 옛날 정치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동네가 평양냉네집이 오래된 게 있어서 가끔 가는 데인데. 그렇죠. 남포면허기. 네. 골목 재래 계량기와 집 쪽에. 어복점만 맛있죠. 사람들이 가서 불고기하고 냉면만 떠올리지만. 사실 평양냉면의 핵심은 어복젠반이죠. 어복젠반이죠. 그건 먹고 배가 남으면 그때 면을 먹는 걸로. 반 쪼개서. 그런데 사실은 직장인한테는 어복젠반집을 갈 일은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왜죠? 일단 점심에 가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부담스럽죠. 저녁에 술안주로는 약간 밍밍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정말 노포가 하나 있는데. 역사가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정말 사랑받는 허름한 집이 있어요. 산불 등심이라고. 등심보다도 된장찌개. 부산식 된장찌개인데 주를주를 엄청나요. 부산식 된장찌개는 뭡니까? 소고기를 넣어요. 소고기를 넣고 조금 매콤하게. 그래서 밥을 비벼 먹는 거예요. 된장찌개인데 매콤하게? 그거에다 밥을 이렇게 막 비벼. 그리고 반찬으로 나오는 게 고등어 조림이 나와요. 가게 이름은 등심인데. 등심 얘기는 안 나오네요. 등심은 이제 밤에 구워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그걸 팔면 밤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낮에는 아마 된장찌개는 이런 거 먹고. 100% 된장찌개죠. 백반. 그런 가게들이 사실 맛집들이죠. 가게 이름하고 다른 거 팔고 있는 데들이. 그러니까. 유명한 데들이. 그리고 지금은 이사를 갔습니다마는 그 다동 무교동 그 사이에 용구목이라고 있었어요. 서울식 추탕의 거의 원조인데. 어떤 식으로 만드죠? 지금 서촌에 있어요. 갈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잘라서 하고 유부 같은 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약간 서울식이라 그런지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게. 담백한. 가는 것도 아니고 통 넣는 것도 아니고 썰어서 확실히 다르네요. 방식이. 저한테 종로라 하면 열차집입니다. 교보문고 뒤에. 교보문고 뒤에. 지금은 재건축해서 좀 종각사고리를 옮겼습니다만 은행 건물 뒤에. 저희 아버지도 거기에 다녔더라고요. 교보문고에 책 사고 나오면 바로 보이는 게 열차집이었고. 그러니까 고추에 버무린 굴이 그 안주였죠. 그 찍어서 먹는. 어리굴죠. 어리굴죠. 지금도 팔고 있는데 돈 받고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들어가면 거기 쭉 생선골목이 쭉 이어지는. 저는 그래서 열차집에 가서 막걸리 먹고 옆에 가면 지금 재건축 때 사라졌지만 청진옥 홍진옥 해장국 있는 골목. 저한테 고개 세트. 청진옥은 지금은 이제 사옥을 지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독립된 건물에. 잠깐 어디에 들어가 있다가. 상가에 들어갔다가. 맞습니다. 1층 들어갔다가 올렸는데 여전히 싹싹하게 서비스 잘하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하시고. 청진옥이 원래 홍진옥보다 훨씬 컸고요. 그렇죠 그렇죠. 홍진옥이 옛날 골목에 건너편에 있었는데 조금 작았죠. 맞습니다. 청진옥 갔다가 옆에 보면 옥토버페스트라고. 맞아요. 맥주집.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미였죠. 종로 2가 하면 화상 중국집들이 좀 있는데 하나는 안동장이라고. 안동장. 우리나라 중국집의 거의 효시라는 얘기죠. 화상 중국집이고 그 안동은 경상도 안동이 아니라 중국 안동이죠. 사실 안동장이라고 해야 되는.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오구반점이라고. 오구반점은 최근에 힙지로가 된 일지로 2가 붙어있어가지고 약간 사람들을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건물이 허름하기로는 오구반점이 재미있고 깔끔하게 나오기로는 안동장이 조금 더. 안동장이 가시면 뭘 드시나요. 저는 굴짬뽕을 항상 먹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기튀김 이른바 덴프라를 먹죠. 제가 저도 그렇고 제 답사 동료들도 그렇습니다만 오래된 화상 중국집을 고르는. 덴프라. 고기튀김하고 난자완스 그리고 볶음밥을 잘하는가가 기준. 그리고 가게 들어갈 때 대중식사와 중화요리가 구분되어 있는가 얘기 간판에. 구분되어 있는 가게는 제대로 된 가게다. 대중식사는 식사고. 그렇죠. 짜장면 짬뽕 울면 이렇게 쓰면 나오는. 중화요리는 요리인 거죠. 요리. 원래 두 개 다른 거잖아요. 오래된 가게 가면 식사부와 요리부가 구분되어 있죠. 맞아요. 이게 제대로 된 가게인 거죠. 이런 가게는 반드시 고기튀김이 있다. 그리고 사실 고기튀김을 잊지 않고 덴프라라고 잊죠. 그렇죠. 이거는 일본 덴프라가 아니라 식민지 때 청요리로서 있는 덴프라인 거죠. 그런데 안동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짬뽕류가 유명해지면서 고기튀김이 약해지는 게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어떻게 그게 아쉽냐면 원래 고기튀김 시키면 탕수육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원래 소금 후추가 같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물어봐요. 소금 달라고 안 하면 안 줘요. 간장으로 찍으라고. 이거는 문화가 무너져가고 있구나라는 게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동장에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필동쪽으로 방향을 틀면 진고개라는 집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고개에서 직장인들이 회식을 많이. 불고기. 진고개라는 게 동네가 질어서 물이 넘쳐서.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구리개라고도 하는. 황금종이라고 불러죠. 그러니까. 구리가 황금이라고 해서. 거의 일본 동네죠. 그렇죠. 그 일본식 블럭에 맛집들이 들어서고 있는 게 지금 생온상가 주변으로 2가, 3가, 4가들이고. 생온상가 자체 요즘 핫해지는 건 또 아시죠. 네. 호랑이 카페라든지. 상가들 사이사이에 맛집들이 있죠. 생선골목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집 만드는 게 거기에 우레옥이 있죠. 주교동.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살다가 빠져나가고 피난민들이 북에서 내려오면서 이 빈집에 들어간 게 그 을지로 지역이 평양냐면으로 뜨게 된 효시인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우자에다가 올레자를 쓰더군요. 또 오시라. 또 오시라. 저희 아버지 쪽 집안이 월난민 집안인데 평북에서 내려온.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영락교회 같은 데가 북한계 교회잖아요. 그렇죠. 일요일에 갈 데가 없습니다. 친척이 다 북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을지로 갔다가 냉면 먹는 게 피난민들 월난민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주 가고 가게 들어가면 1층에 이북 오도미 신문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나라가 말세니 하고 해서 다시 오라고 하는. 그래서 우레옥에서 50년 넘게 지배인으로 그분이 은퇴를 하셨더군요. 저도 그분을 굉장히 자주 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께서도 평안도 출신이라서 서울에 오시면 제가 꼭 모시고 가곤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대단한. 또 대단한 게 비싼 데인데 젊은 분들이 참 돈이 많고 하는 생각도 들고. 워낙 비싸잖아요. 맞아요. 선주 후면이라고 원래 고기 먹으면서 술 한 잔 하고 냉면인데. 술 먼저 드시고. 비싸서 그 옆에 보건역이라고 불고기집에서 먼저 먹습니다. 선주를. 그리고 우레옥은 면만 먹는 걸로. 그래서 그 동네 우레옥이 비싸다 보니까 선주는 그것을 해결하고. 하고. 후면만 우레옥을 해결하는 식으로 하죠. 그래서 저한테 우레옥은 남이 모셔가지고 데려가 주시면 감사하게 하는 곳.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시간 없는 시간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와인 청농가. 국내 미디어 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영상 인터뷰. 제임스 써클링 님을 모시겠습니다. 제임스 님은 늘 술에 취해 있습니까? I knew you were going to say that. So smell, oranges, cherries, maybe some flowers. Indie's wine? Yeah. And when I think back when I was 52, that was really scary. I almost went bankrupt. Yes. So I think it's for me what I've learned since I started my company 52 is that there's so much more at that age. I try to live every day, thinking that it's my last day.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의도에 출발해서 벌써 거의 동대문 다 왔습니다. 동대문 쪽을 향해 가면요? 몇 년 전에 을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아사에서. 그때 드렸던 게 처음에 휩지로가 되기 전에 외국인 친구들이 을지로에 묵는다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 뭐가 있다고 묵냐라고. 그런데 보니까 외국인들만 아는 게스트하우스가 많았다. 그러고 나서 한국인들이 2, 3년 뒤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참 여기는 을지로든지 종로든 마포 공덕이든 끝없이 소비층을 바꿔가면서 살아남는구나. 끝없이 재생성을 놀라워했는데 최근에 그걸 어디서 보고 있냐면 종로 6과 7과에서 보고 있어요. 동대문으로 둘러싼 지역. 여기가 사실은 이미지가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허름하고 여기에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구도심이 계속해서 살아남고 재생성을 발휘하면서 동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7과까지 갈 것 같고 신당동도 뜨잖아요. 상황 심리 쪽. 결국은 여기를 맞붙지 않겠는가. 정말 놀라운 게 그렇게 사람들이 사실 강남 강남하지 않습니까? 서울 하면은. 4대문은 마치 지나간 세월의 얘기인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 끝없이 소비층을 바꿔가고 자신들을 갱생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인다.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정말 이 놀라운 재생력이라는 게 어쩌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힘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요즘은 저는 유럽의 서쪽 끝에 있는 포르투갈의 포르트라든지 리스본을 가고 싶다는. 누구한테 추천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거기에 가면 누군가 나를 기다리면서 와인을 한 잔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달다하라 포르투 와인을. 그렇죠. 그런데 서울에도 어떤 외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끌어당기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보면 강남역 사거리일까 압구정동일까 삼성역 주변일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강남 사람으로서 한마디만 좀 변명을 하자면 강남 사람의 고향 같은 데는 영동시장이긴 합니다. 영동시장에 주말에 육해먹으러 가거나. 거기도 구도심의 느낌이 좀 나죠. 구도심이 있죠. 이름부터 영동이잖아요. 맞아요. 뭐가 제일 고맙냐면 그 동네는 추석에 그날 오후에 가도 가게가 열려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주인장들이 얼른 일찍 성묘께내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친구들하고 만날 때는 추석 당일에 오후에 갑니다. 영동시장을. 그런데 그런 곳이 강북은 전체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끌고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뭐라 하고 날 끝났다고 해도 계속해서 살아남는 불사조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토종 강북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허물고 주상복합이나 대단지 아파트나 사무 공간 빌딩을 다 짓는다는 게. 저는 개발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일정 부분 재건축이 되고 새로운 소비층이 들어와야 특히 중산층이 들어와야 그 주변의 상권들이 활성화되는 것도 있어서 그거를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 하나. 그리고 을지로 4가 5가 6가는 불멸일 거다. 거기는 구한발대부터 상권이 남아있는 광장시장, 방산시장. 이게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광장시장은 이미 정말 외국인의 성지가 됐더군요. 그러니까요. 가면 꼭 들려야 돼요. 맞습니다. 마약김밥이니 해서. 그러니까요. 김밥뿐이 아닌 광장시장이죠. 그리고 아직도 보신탕도 있고. 그리고 닭 한 마리도 그 동네가 원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아마 한국의 모든 건설업체나 심지어 서울시도 그걸 깰 수 없을 거예요. 그 질서를. 그래서 아마 저는 앞으로는 을지로 5가 6가부터 신당동까지 중심으로 해서 이 4종로 구도심 또는 4대문 구도심이 아마 살아남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하곤 합니다. 서울 참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전체를 관통할 만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도시인데 한때는 나는 서울이 너무 싫다고 서울을 떠나는 노래가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시 서울이 지방에 있는 분들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끌어다니는 힘 그 힘이 조금 조금씩 더 커지고 그 안에 문화가 생기고 그리고 세계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공간이 돼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재밌어하는 서울은 궁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올드타운들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 가치를 사람들이 좀 더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냥 스튜디오에서 도시아사의 여러 스토리를 대하면서 김시덕 박사님을 자주 뵀는데 오늘은 이제 서울의 구도심 또 노포들 또 저희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어기어기들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이 세트장을 빨리 나가서 빨리 한잔해야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스케줄 있어요 혹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없는데. 언제든 콜을 주시면. 오케이. 오늘 이렇게 라이프인 넘버스 초대받으셔서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도시아사에서 많이 뵀지만 기프로님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테마를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재밌었고 이게 계기가 돼서 몇 년 전부터 같이 답사하자고 하셨는데 한 번 뵙기 못했어요. 못했었죠. 그때 동대문에 갔었죠. 오늘 대화를 계기로 그 약속이 공약이 아니라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해 봅니다. 그러면 또 제가 한 다음에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스태프들도 함께해서 그렇죠. 저희 둘만 좋은 데를 가지 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면으로 보실 수 있도록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3프로TV를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